오늘도 또 마이 와이프하고 또 애들이 무서운 것도 찍으려고 또 불도 다 끄고 또 맨날 맨날에 아빠를 놀리려고 무서워 죽겠어 양쪽을 봐야 되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뭐 벌레가 이렇게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엄마 같이 소리질러 어떻게 깐다고 그랬잖아 오 잠도 안정은 뭐하냐 아빠가 그냥 심장마비를 죽게끔 만들려고 엄마 또 어디 숨어있지 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